안녕, 오늘 잘 놀러왔어? 내가 오늘 더 여기 일단 스킨케어 해줄게. 알겠지? 우선 스킨으로 좀 이렇게 표면에 더러운 게 묻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먼지 같은 것 좀 대대고 시작하도록 할게. 어, 잠시만 기다려봐. 이렇게 이거는 이런 데다가 짜서 얼굴 정돈해줄게. 야, 엄청 부드럽겠지? 이게 특히 민감성 피부에도 쓸 수 있게 순하게 나온 거거든. 이게 특히 민감성 피부에도 쓸 수 있게 순하게 나온 거거든. 이게 눈 쪽에 발라주게 눈 좀 잠깐 감아봐. 다 발랐다. 전체적으로 촉촉하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피부별이 좀 정리된 느낌이 들지? 그 다음은 이거는 요크 팩 같은 거 해줄 건데 무스백이야, 무스백. 또 무스백 해봤어? 되게 촌촌하다. 이렇게 올린 건데 이거 발라줄게. 엄청 촌촌해 보이지? 양도 좋아. 여기에 계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계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하는 게 되게 좋대. 진정하는 게 좋대. 네. 요즘은 맨날 마스크 쓰고 이래서 들어본 게 많이 나잖아. 그럴 때 좀 진정할 때 피부 진정에 좋은 팩으로 가져와서 양 맘에 들지? 양부터 넣어. 이렇게 만지는데 벌써 내 손도 부드럽다. 너 얼굴도 이렇게 부들부들해지게 하는 거니까. 너 주로 드랍에 많이 나는 데가 어디야? 코 부분은 고구도 잘 들어줄게. 나도 살짝 그러거든. 나는 볼에 가끔 이마 같은 데 있잖아. 지금도 안 것 같아. 이게 진짜 고민이 다 안 없어지면 특히 이게 꼭 필요한 날 그리고 이렇게 화장해야 되는 날만 이렇게 눈치 없이 계속 속속 올라오더라고. 그리고 너는 얼굴이 되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써도 얼굴이 다 말리네. 나는 한 세 번은 짜야 되는데 그리고 저거 되게 오랜만에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썼잖아. 나도 똥손이가 그래. 나도 똥손이가 그래. 그래가지고 피부가 지금 이 정도지 저거 안 썼을 때는 진짜 뒤집어지고 난리도 안 난단 말이야. 이렇게 마사지도 같이 해주면 되게 시원하다. 마사지 좀 해줄게. 그냥 눈 감고 변하겠어. 얼굴 작아지게 좀 그런 마사지를 내가 배웠거든. 혈액순환 같은 거를 좀 촉진시켜주면 얼굴에 붓기가 빠져가지고 작아 보는데 좋지? 그럼 위주로 해줄게. 잠시만. 아까 맨 처음에 닦았던 그 토너 거품이랑 또 다른 느낌이지? 맞아. 그래서 내가 종종 우리 엄마도 해주거든 가끔씩 그냥 자 너도 이거 사봐. 나 인터넷에 썼래. 자 이렇게 거품이 좀 터지는 것 같을 때는 또 이렇게 부지러지면 또 생긴다. 생겨야지. 거품이 진짜 안 죽어. 이게 부드러워. 부드러워. 잠이 솔솔 오지? 부드러워. 나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받아 봤으면 좋겠다. 나는 거의 맨날 해주는 입장이야.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뭔가 나도 잠을 잘한다. 너네 진짜 직가하냐고 꿀잠 잤다니까 은근히 기억하고 있어. 자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눈 감고 눈을 쉬고 있어 봐. 어 이 위에 잠깐 덮어서 올려줄게. 잠깐 쉬고 있어. 다 됐다. 이게 되게 신기하게 시간이 지나면 다 흡수가 되거든 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흡수가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돼서 로션 바른 것 같이 그냥 이 무스팩이 신기한 게 나로 막 안치선을 쓰는 거야. 피부결은 어느 정도 성리된 것 같으니까 너 여기 속눈썹 이런 데 케어 좀 해줄까? 알았어 잠시만 우선 눈 건조하지 않게 눈 건조하지 않게 이거 액부터 넣어줄게 조금 따끔해 시원할 거야 이렇게 눈 깜빡깜빡깜빡 깜빡해봐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 깜빡깜빡 이게 좀 세척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아픈 건 아니고 아픈 건 아니고 영양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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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들어 가도 되는 성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맞아 나도 자주 여기 밑단에서 문이 많이 들어있어서 눈도 그래도 해줄게 이렇게 조금 꼼꼼하게 닦아줄게 너가 처음 받아서 조금 불편한 느낌 있을수만 있어 살짝 괜찮으실 것 같아 같이 안주실게 그리고 로션도 발라줄게 이렇게 아까 전에 발랐던 거를 좀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는 거야 잘 크게 이렇게 따라가지 않게 됐다 또 약속이 나고 있나? 그러면은 피부화장만 조금 해줄게 여기는 이렇게 톡톡톡톡 문질러주면 잘 먹으면 이게 되게 좋더라고 촉촉하니까 걱정할 때 그리고 지금 너가 기초 베이스 메이크업이 되게 잘 돼있는 상태라도 아마 화장에도 잘 먹을 거야 기성약도 오래가고 요즘 같은 겨울에는 기초를 좀 단단하게 해줘야지 오래가는 거 알지? 아니면은 다 뜨고 갈라지고 이러잖아 건조해가지고 아니면 미스트 같은 것도 꼭 가지고 다니고 오 여기 기초를 따라서 잘 해줄게 아 그래 잘했다 얼른 가봐야 돼 더 없었으면 좋았을텐데 알겠어 나중에 또 놀러와 우리집 안녕 안녕 내가 오늘 너 여기 딱 스킨케어 해줄게 알겠지 우선 스킨으로 좀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